올 초 미투 열풍 속에 용기를 내 성폭력 피해를 공개한 이들이 겪은 2차 피해 문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정부가 넉 달 전 미투 2차 피해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장담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미투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꽃뱀, 불려우, 쓰레기까지 미투 폭로자들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이런 악성 댓글에 또 한 번 울어야 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신고해 지우려 해도 워낙 많은 데다 퍼나르는 속도를 당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3월 범정부 기구까지 만들어 이런 2차 피해를 막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경찰이 공언한 대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에 착수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공언한 대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에 착수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흑재할 때마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계속 설명을 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즉시 사죄할 수 있도록. 게다가 성폭력 대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는 사이버 2차 피해 신고를 받는 곳조차 없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